안녕하세요 다몽기아의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자용준입니다. 오늘 힘들게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겨서 기분 좋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롤파크 와서 팬분들 있는 데서 경기하니까 더 기쁩니다.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이 아쉬웠고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좀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된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. 좀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부담감을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경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이제는 생각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힘들었는데 이게 힘들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경기장 다시 오고 경기장에서 또 승리하고 이런 게 또 결국 가장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좀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또 롤드컵에서 이제 작년에 만나고 올해 이제 MSI에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서로 이렇게 좀 다음 이제 롤드컵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MSI에서 좀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저희의 목표는 결국 롤드컵 우승이기 때문에 썸머인 만큼 정말 썸머 시즌 동안 불태워서 꼭 좋은 폼으로 우승해서 롤드컵 나가서 좀 당당하게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직접 경기장 와서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응원해 주신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